세이녀, 세이녀, 세이녀는 55세로 흥민연령은 74세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해녀분들의 노래로 공연을 시작하겠습니다. 해녀분들께 힘찬 박수 부탁드립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이여어사나 이여어사나 그땐 아시몬글 잘쓰기 서울 양반 노는 도시 이여어사나 이여어사나 홀몰더선 나물주던 흐리하지도 빼리나 말라 뛰어들잖아 뛰어들잖아 살살 가는 참나무배야 솔솔 가는 솔나무배야 우리 아베는 잼도 되라 동교 새끼 눈옷듯이 달도 달도 가는구나 이어도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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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아베 날랄 쪽에 가시나무 봉고주에 손에게 다 보려고 만났던가 이어도사나 이어도사나 연애창에 불어나치면 대마도 산천 의원하는 곳 없어서나 이어도사나 이어도사나 눈에 맺으리나 불어나치면 부산항도 아시안우가 없어서나 이어도사나 이어도사나 이모레라 이사궁아 타쿠 무레라 무쌍궁아 투리템 밑에 무쌍하야 밑에나 잡자 누가 간나 이어도사나 이어도사나 차라 차라 다 왔다 이어도사나 이사궁 이사 enabled 이사lib 타쿠 저는 교수는 눈 말아주gov 의원 그걸 하는 별대로 아 Speech 으 코로나 근처 Если MO 약간 43 ред 장단을 틀면서 해녀분들의 고단한 상자와는 노랫말에 담아서 부르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해녀분들의 허리에 두르고 있는 것은 연철이라고 하여 이것은 나무로 되어 있습니다. 연철 1km에서 1.5km가 나오고 있는데 해녀분들은 이 연철을 6km에서 8km를 허리에 두르고 바다로 작업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 해녀분실 공무원은 관광객 여러분이 제주도에 오시면 제주도에 자랑인 해녀분들이 데를 타고 먼 바다로 나가서 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해녀분들을 가까이에서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관광객 여러분에게 해녀분들이 작업하는 모습을 좀 더 가까운 곳에서 보이던 이해를 해녀물질 공연을 수용하고 있습니다. 이 해녀물질 공연이 끝나고 나면 관광객 여러분과 함께 공연 촬영할 수 있는 날 즐거운 시간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해녀물질 공연이 끝나고 나면 관광객 여러분과 함께 공연을 수용하고 있습니다. 이 해녀물질 공연이 끝나고 나면 관광객 여러분과 함께 공연을 수용하고 있습니다. 이 해녀물질 공연이 끝나고 나면 관광객 여러분과 함께 공연을 수용하고 있습니다. 이 해녀물질 공연이 끝나고 나면 관광객 여러분과 함께 공연을 수용하고 있습니다.